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오거라, 배고프지? 아버님, 잘 계셨어요? 이거 배랑 사과 좀 사왔어요 그깟 배랑 사과 누가 먹는다고 한우나 좀 사오지 하여튼 오빠랑 새언니 손 작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래, 왔니? 명절이라고 꾸역꾸역 안아도 된다니 뭐 하러 와? 그래도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와야죠 그리고 이럴 때 가족끼리 얼굴 보고 그러는 거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 시댁 오지 말라고 하면 피도 안 돌아보고 친정을 가던가 해외여행을 간다던데 너도 참 모자라다, 모자라 엄마, 해외여행도 돈이 있어야 가지 언니랑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 해외여행을 가? 옆에 강원도도 못 갈 판이구먼 안 그래요, 언니? 아가씨는 왜 이렇게 사람 아픈데로 그렇게 콕콕 찔러요 기다려 보세요 오빠 돈 많이 벌면 우리 해외 일주할 거니까 아이고, 포기나 언니, 오빠 글렀어요 저렇게 사업을 두 번씩 말아먹었는데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희망 갖는 거예요? 그냥 언니가 어디 식당에라도 나가서 돈 버는 게 빠를걸요? 서연이, 말이 좀 심하다 에휴, 그만해 서연이가 뭐 틀린 말 했니? 얘도 오죽 오빠가 멍청해 보이면 이런 말을 하겠어 와서 밥이나 먹어 잠시 뒤 어머니, 이거 꽃게탕 끓이신 거예요? 그래, 서연이가 먹고 싶대서 오랜만에 끓여봤다 왜, 너 싫어하니? 아니요 규민 씨, 개 알러지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래? 너 개 알러지 있냐? 괜찮아 다른 반찬도 많은데 뭘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당신은 아들이 알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모를 수도 있지 뭐, 게르멘 날 먹나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세요 음, 맛있는 냄새 잘 먹겠습니다 엄마, 이거 알이 꽉 찼네? 진짜 맛있겠다 저, 저, 철딱선이 없는 것 뭐,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지 맛 없다고 해? 그래, 요즘 규민이 사업을 넣었더니 그냥 그렇죠 열심히 개발 중인 게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너 이번에도 엎어주면 국물도 없다 사업 두 번 실패하고 가져다 부은 돈이 얼마야 뭐, 규민이가 우리 돈 쓴 거야 지가 상속받은 유산으로 쓴 거지 누가 보면 부모가 엄청 보태준 줄 알겠네 어쨌든 아까운 돈 날린 건 날린 거잖아 어머님도 참 죽으면서 아파트 하나 있는 걸 홀라당 손주명 위로 해놓고 아니 그거 안 팔고 있었어 봐 그 돈이 얼마야 그 금사라기를 사업한다고 다카쓰고 아휴, 아휴, 분해 어머님이 손주 이뻐서 물려준 걸 왜 당신이 억울해?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지 평생을 모셨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한 푼도 없었잖아 나도 할머니가 오빠만 이뻐해서 정말 싫었어 뭐 시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뭐 우리 엄마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기를 했어 이불 한 번을 깔아드렸어 당신 일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다 엄마한테 맡기고 돌아다녔으면서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 몰라 내가 홀어머니 외화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당신이 뭘 그렇게 며느리 노릇을 했다고 생색이야 우리 엄마 죽고 제사 모시기도 싫다고 해서 절에다 모셔놓고 끝까지 며느리 노릇 안 했으면서 유세는 아휴, 이것 봐 지네마 모신 대가가 이런 거라니까 그만들 하세요 아휴, 또 시작이다 오빠만 끼면 이렇게 분란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오빠는 오지 말라는데 왜 와서 이사달이 나게 만들어 언니, 이제 그만 가요 더 있다가 좋은 소리 못 들어 일어나, 오빠 잠시 뒤 뭐야? 당신 집 분위기 왜 이래? 어머님이 이상하게도 아가씨만 싸구 돌고 당신은 꼭 주원 자식처럼 대하길래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화근이다 할머니? 25년 전 남편 시점 자, 우리 도련님 세수했으니까 밥 먹자 할머니, 오늘 반찬은 뭐야? 규민이 좋아하는 소시지 해놨지 어서 먹자 그런데 할머니, 소시지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아니, 이게 뭐야? 누가 우리 규민이 소시지 다 먹었어? 이 서연이 인연이? 야, 너 오빠 먹을 소시지 네가 다 먹었어? 할머니, 나도 소시지 좋아해 맨날 오빠면 소시지 주고 계집애가 어디서 오빠 먹을 음식에 손을 대 제 어미 닮아 못 대쳐먹어서? 아, 어머니 애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제 오빠 먹을 반찬을 홀라당 먹어버리고 어디 쓸데없는 계집애가 제 엄마 닮아 여우짓만 골라하지 어머니! 서연이 이리 와 엄마랑 나가자 나가! 나가서 들어오지 마 이 몹쓸 계집애들! 할머니, 배고파 그래, 우리 규민이는 이 할미가 소시지 더 구워줄게 다시 현재 우와, 진짜야? 할머니가 그렇게 둘을 차별하셨어? 응, 난 장남이고 서연이는 딸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우리 엄마 처음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대 그런데 엄마랑 똑같은 딸을 낳았으니 서연이가 예쁘겠어? 정말 아가씨랑 어머님 완전 붕어빵이지 그래, 성격까지 빼다 박았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안 좋아하셨어 그렇게 할머니가 나만 싸고더니 엄마는 자연스럽게 서연이 싸고돌고 그러다 보니 엄마랑 사이도 좀 대면대면해지고 그렇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자식인데 어머님도 너무 무심하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개알로 짓는 것도 몰라 할머니가 나 군대 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다 클 때까지 난 거의 할머니가 엄마나 마찬가지였어 엄마도 일을 했으니 정이 들 새가 없었지 뭐 이제야 어머니랑 아가씨가 왜 그렇게 까칠한지 알겠네 그래서 당신이 부모님께 사업자금 얘기도 못 보내는 거고? 응 할머니 유산 다 날리고 내가 송 벌릴까 봐 우리 엄마 아주 부들부들 떠셔 어릴 때부터 서연이한테 돈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 내가 뭐 좀 달라 하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 할머니도 그걸 아니 유산 나한테 남기신 거고 그렇구나 에이 그럼 시댁에 송 벌릴 생각하지 말고 사업자금 조달하는 건 우리끼리 해결해야겠네 응 우리 지금 있는 집 좀 줄이고 작은 데로 들어가서 1년만 고생하자 내가 1년 안에 대박 터뜨려 볼게 그래 까짓 1년 못 버티겠어 나도 알뜰하게 살림해서 당신 도와 볼게 고마워 영선아 3개월 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결혼했으니 시아버지 생신상 정도는 네가 차려야지 안 그러니? 그럼요 장 다 봐왔어요 제가 열심히 차려볼게요 아 언니 이런 건 언니 집에서 해서 초대를 해야지 우리 집에서 뭐해요 이게 그러게요 집이 너무 좁아서 집으로도 못 모시고 죄송하네요 언니도 참 그런 거 보면 성격 좋아 네? 아니 어떻게 신혼인데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 아무리 남편 사업이 어려워도 그렇지 저는 그런데 살게 하는 남자랑은 절대 못 살아요 당장 이혼하지 잠깐만 어려운 거예요 규민 씨 곧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네 언니 우리 오빠 이미 두 번이나 사업 말아먹은 거 알죠? 그러면서 어떻게 오빠를 믿지? 정말 마음이 보살이야 원래 제 팔자 치가 꾸는 거야 영선이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 팔자인가 보지 그러니까 이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고 어머니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비하하세요 아가씨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 쳐도 어머님은 어른인데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지 남편이라고 편드는 것 좀 봐 얘 그러다 너 시엠이 잡아먹겠다 찬소리 말고 음식이나 해 그날 저녁 아빠 수원 불고 축불 거 그래 후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 아빠 축하 축하 아버님 축하드려요 이거 약소하지만 규민 씨랑 저랑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고 생일상 차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뭘 선물까지 고맙다 세야가 뭐야 아빠 뜯어봐 선물은 받으면 바로 뜯어보는 거래 그래 우리 보자 와 전기면동이네 마침 필요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을까 아니 무슨 20대 남친 선물이야 뭐야 아니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는 너무 하찮고 가벼운 거 아니에요 언니 그런가요 아버님 너무 선물 작죠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마음에 든다 세연아 아빠 선물이야 네가 왜 나서서 그래 아니 아무리 오빠가 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지 생신에 달랑 면도기 하나로 사와 현금 같은 건 물론 준비 안 했지 그럼 너는 너는 아빠 선물 했어 나 나는 준비하고 있지 뭘 준비해 우리 아빠 멋진 외제차 사줄 남친 만드는 중이라고 기다려봐 아빠 내가 돈 많은 놈 하나 꼬셔서 아빠 사회로 대령할게 아빠 아들이랑은 급이 다를 거야 뭐야 너 정말 누구 있는 거야 썸 파는 중 엄마도 기다려봐 엄마 겨울에 모피코트 근사한 거로 사줄게 아휴 우리 딸 내가 예쁘게 낳아준 보람이 있네 우리 딸이 최고다 아들 새끼 다 소용없다니까 아가씨 저도 누군지 궁금하네요 아가씨 비위 다 맞춰줄 골빈 돈 많은 남자가 누구일지 언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고립이에요 질투나면 질투난다고 하세요 괜히 꼬지 말고 얘 말 섞지마 부정타 원래 없는 애들이 자격지심이 심한 법이야 그냥 너는 니 갈 길 가면 돼 보란듯이 부자로 잘 살면 된다고 6개월 뒤 엄마 언니 왜 이렇게 안 와 출발한다고 전화 왔었어 걔가 여기 한 번 오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몇 번을 갈아타야 한대 아우 거지같아 차도 없이 그런데 진짜 너 곧 날 잡는 거야 그렇다니까 곧 상견례하자고 했어 야 우리 딸 진짜 대단해 그 집 땅 부자라고 했지 팔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래 내가 오늘 새언니 오면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언니 엄마가 아니라 제가 언니 얼굴 좀 보려고 불렀어요 아가씨가 저를요? 왜요? 먼저 제 방으로 좀 가요 방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방에 가방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다 명품이에요 언니 언니 거지같이 살아도 명품 브랜드는 좀 알죠? 아니 이게 다 어디서 낸 거예요? 장사해요 아가씨? 아 이 언니 진짜 사람 빡치게 하네 내가 왜 돈을 벌어요? 지금까지 돈 안 벌고 편하게 살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썸남 그 썸남이 제 남친돼서 선물한 거예요 아 그때 그 병신 호구 네? 언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 그냥 튀어나왔네요 그 부자라는 남자요? 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성공하셨네요 아가씨 그래 우리 서연이 꼭 결혼한단다 부잣집에 시집간대 그런데 그 부잣집에서 왜 아가씨 같은 사람을 언니 뭐라고요? 제가 어때서요? 얼굴 예쁘지? 몸매 죽이지? 또 목소리 예쁘지? 거봐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가씨가 뭐 직업이 있기래요 그렇다고 뭐 많이 배우길 했어요 성격이 좋아요? 그냥 좀 예쁜 거 그거 하나잖아요 언니 그게 제일 큰 무기인 거 몰라요? 하계야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 못 들어본 언니가 뭘 알겠어 아 그리고 이거 이 다이아반지 이거 프로포즈 때 받은 거예요 예쁘죠? 네 언니는 다이아반지 결혼할 때도 못 받았죠? 오빠한테 실반지는 하나 받았어요? 저는 실반지보다 더 값진 거 받았죠 뭐요? 믿음이요 평생 아껴주고 사랑할 거라는 믿음이요 뭐야 소설 써요? 원래 돈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말로 막 쿠락가고 그러는 거야 참 언니도 안쓰럽다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한 말을 믿고 거지같이 살고 있으니 아이와 참 우리 서연이 곧 상견례도 할 거란다 너네도 그때 참석해야 해 언니 매일 입는 그 똑같은 옷 말고 새로 좀 사서 말끔하게 입고 와요 오빠도 마찬가지구요 사람 성품 뭐 옷이 말해주나요 그냥 분수껏 단정하게 입고 나가면 되지 아휴 진짜 오빠보다 더한 인간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뭐 말을 하면 지는 법이 없어 없이 사니까 뭐 말이라도 해서 이기고 싶어요? 네 그런가 보네요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뭐야 언니 빈정상했구나 왜 질투나서 그래요? 에이 그 구질구질한 집에 빨리 가면 뭐해 바퀴벌레 잡고 있을 텐데 더 놀다 가요 언니 아니에요 언니 우는 거 아니죠? 울지 말고 힘내요 못난 오빠 믿으면서 끝까지 파이팅! 엄마 오빠 집에 꼭 가야 돼? 그 좁은 집에 내 남친까지 불러서 어쩌자구 창피하게 에휴 이사했대 이사해봤자지 그래봤자 코딱지만 한 집이겠지 안 그래? 나도 가기 싫어 그런데 안 오면 상견례자리 안 오겠다는데 어쩌냐 그냥 눈 딱 감고 다녀오자 아휴 주소 줘봐 남자친구한테 보내주게 음 여기 뭐야 강남이야? 이거 이름이 되게 좋은 빌라 같은데? 에휴 빌라 이름이 다 삐까뻔 척하지 뭐 빌라면 다행히 치아는 면했나보네 그래 가보지 뭐 뭐야 여기가 진짜 오빠네 집이라고? 야 여기 빌라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빠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보내준 주소대로 왔어 서현아 형진씨 야 니네 오빠 엄청 부자구나 왜 얘기 안 했어? 부자? 이 집 못해도 50억은 할걸?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구세요? 거봐 잘못 왔네 주인이 딴 사람이잖아 아휴 저희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혹시 사모님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사모님? 아줌마 맞아요 문 열어주세요 들어오시랍니다 잠시만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집 찾는 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가 바로 들어오시게 하려고 주차 차단기도 열어뒀었는데 잘 찾아오셨네요 아니 이게 정말 언니 집이에요? 네 아가씨 서프라이즈? 저와 오빠의 집이에요 아니 지하셋방에 있어야 할 언니가 왜 이런 비싼 집에 사는 거예요? 어디 돈이라도 훔쳤어요? 아 아가씨는 어쩜 그렇게 항상 저급한 생각만 해요 우리 남편 사업이 대박이 났지 뭐예요? 건강관련 사업하는 중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앱으로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지 뭐예요? 대기업에서 사겠다고 나서서 500억에 팔았어요 500억? 말도 안 돼! 어 다들 오셨어요? 제가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으면 네 걱정 안 했을 텐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들아 드디어 네가 해냈구나 장하다 장애 쿤뱅이도 크루는 재주가 있다더니 아! 오빠는 우리 놀리는 게 재밌었어? 아니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가 돈이라도 뜯어낼까 봐 숨긴 거야? 언니! 그동안 거지 코스프레 하면서 즐거웠어요? 아가씨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요 아가씨는 그동안 거지 같은 우리 놀리는 재미가 쏠쏠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워낙 관심도 없는 분이고 그래서 그냥 차의 피해 미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끝까지 숨기지 왜 알리는 건데요? 뭐 갑자기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니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자기 우리 이 집보다 더 큰데서 신혼집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어? 여기보다 큰지? 그게 우리 집은 현금 부자가 아니라 땅 부자라 그래서 뭐? 안 된다는 거야?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야 형님네는 진짜 찐부자네 이씨 내가 오빠보다 잘 살아야 한다니까 내가 이 언니보다 돈을 더 펑펑 쓰고 살아야 한다고 드디어 본색 나오네 내가 이게 보고 싶어서 그동안 참았지 형진씨라고 했나요? 우리 아가씨 실체 모르죠? 네? 지금 살짝 느낌이 오는데요 내가 재밌는 거 들려줄까요? 우리 아가씨가 당신이 좋아서 결혼하는 줄 알죠? 천만에 당신 돈이 좋아서 꼬신 거예요 여기 다 녹음이 돼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몰래 녹음한 거예요? 제가 말로 하면 못 믿을 것 같아서 증거를 남겼죠 형진씨 이 돈밖에 모르는 백수년 호구되지 않으려면 당장 도망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네? 네 저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자기야 자기야 어디 가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아이고 어쩌나 호구 하나 떠난 것 같은데 얘 너 좀 심하다 뭐가요 저랑 남편이랑 두 모녀한테 멸시당한 거 생각하면 이건 세 발에 피죠 어머님도 그동안 아들한테 뭐 해준 거 없으니까 지금처럼 쭉 남처럼 살면 돼요 뭐? 네 혹시 아들 잘됐다고 콩고물 떨어질 거라고 상상하신 거 아니죠? 그냥 앞으로도 쭉 저 없는 자식 취급하시면 돼요 규민아 너 어떻게 엄마한테 아들 새끼 낳아봤자 소용도 없는데요 뭘 저기 성격 더러운 딸이랑 천년만년 재밌게 사세요 어 여기 형진 씨 전화번호가 있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것만은 제발 형진 씨가 제 인생 유일한 희망이에요 저 형진 씨한테 돌아가서 오늘 일 만회할 거란 말이에요 제발 그것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아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아 제발요 그 뒤 그렇게 한바탕하고 난리를 치고 시누이는 남자친구에게 보기 좋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녹음 증거를 안 보내도 그날 우리 집에서 한 진상짓을 보고 대충 눈치를 깐 거죠 제가 사람 하나 살린 거죠 뭐 그리고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로 시모와 시누이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안 보고 사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지만 아버님과는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도 곧 엄마가 되겠지만 절대 자식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훈 시댁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